주차할 땐 멀쩡했던 차가 아침에 나와보니 곳곳에 흠집이 나고 또 차 안에서 담배 냄새까지 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런 일이 전북 익산에서 일어났는데요. 알고 보니 10대 3명이 벌인 일로 승용차 안에 둔 보조 열쇠로 차를 몰래 몰고 왔던 거였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남성 3명이 담장을 넘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올라타더니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사라진 차량은 3시간 뒤 아파트에 다시 나타나 같은 자리에 주차를 합니다. 주변 차량을 살펴보는 여유까지 부리더니 인기척에 놀란 10대들은 담장을 넘어 달아납니다. 지난 6일 새벽 19살 A군등 10대 3명이 차를 훔쳐 60여 킬로미터를 타고 다니다 되돌려 놓은 겁니다. 차 주인은 아침이 돼서야 차량에 이상이 있는 걸 눈치챘습니다. 10대들이 몰고 다녔던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옆면 곳곳에 기다란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선도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명 중 2명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었습니다. 모두 면허가 없는 데다 운전도 3명이 돌아가면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군 등 3명에 대해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